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우리들교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봄철을 맞아 주민을 초대한 이번 음악회는 동서양악기가 혼합된 앙상블과 성악공연으로 청중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의정부 녹양동에서 양주로 이전해온 우리들교회는 교회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과 더 가까이 교류하기 위해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넓게 전파되고 또 파급되어져서 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마음 편안하게 언제든지 나와서 함께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들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교회는 양주 지역사회 섬김과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